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가을거지로 해서요. 벌써 들판이 많이 환해지는 것 같고요. 또 아침저녁으로의 쌀쌀함이 뒹구는 낙엽과 오르져서 묵묵함을 만드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날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요. 저도 도력이 약해서 그런지 요즘 감기 기운이 살살 찾아들려고 하네요. 벌써 한 해 가을에 이르고 보니까요. 금년 한 해도 만족이나 행복함보다는요. 실수와 부족함과 실망과 어떤 고통이 더 많았던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물든 어떤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한 부족함이 오히려 내일의 어떤 열정과 행복을 만드는 어떤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라는 생각이기도 한 것을 보면요. 결국 우리는 밤은 아침을 만들지 않아요. 또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밝은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보다는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점점 더 서늘해가는 그런 날씨이지만 훈훈한 마음으로 따스함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제 229회차 반혜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불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예불문 가운데에서도 제일 첫 귀절인 다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계는 아금청정수 변유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다라고 했는데요. 아금청정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맑은 물로 변유감노다. 단이슬과 같은 차로 변하게 해서 봉헌삼보잔 삼보임께 받들어올리오니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는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자비로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어떤 만물의 만남의 첫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도 어른들이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찾아서 차 한잔 올리면서 인사를 하고요. 남의 집에 방문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들고 가기도 하고요. 또 집안에 부군되시는 분이 술을 안잔지 하셔서 아침에 못 일어나시면 술 깨는 약이나 차를 끓여서 아침에 올리면서 일어나서 좀 잡숴보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는 우리 삶의 가장 하루를 열고 인생을 여는 또 만남의 장을 여는 가장 근본된 첫 인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한테 얻기를 바라고 기대기를 바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바라고 이런 걸 전부 없애라고 하셨죠. 부처님 모든 걸 비우신 분 아니어요. 그리고 남한테 배려하는 삶, 보시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접하든지 제일 먼저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다계로서 차를 한 잔 드리거나 또 길거리에서 만난다 해서 차를 한 잔 사주거나 또 약주를 한 잔 사주거나 해서 배려를 베푸는 그런 뜻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해서 예불의 첫 기절이 다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분양래가 되는데요. 오분양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섯가지로 향을 서르면서 다짐하는 어떤 예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분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향, 청향, 해양, 해탈량, 해탈치견향 이렇게 나누는데요. 먼저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부처님 제세시에 가장 값진 물건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가장 값졌던 것이 소금이나 또는 향과 같은 것을 가장 값지게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들 향을 사르는 분들 보면 절에 가시거나 어떤 이런 분들 보면 향을 사르시면서 어떤 미신적인 그런 어떤 향공향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 하나하나가 전부 향을 사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절 법당하니 전부 향연기로 가득하고 향냄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래 향을 사르는 근본 목적부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약이죠. 유교나 뭐 이런 데서 제사 지낼 때 잡신을 쫓거나 영가를 달래기 위해서 향을 사른다라고 하지만은요. 우리 불교에서 향을 사른다는 것은요. 그러한 뜻으로 향을 사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옛날 부처님 제세시에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약간 고온이잖아요. 고온다습하다 말이죠. 우리 한 40여도 정도가 넘는데요. 부처님을 초빙하거나 보살님을 초빙을 하면 마을이나 어떤 불악에서 아무래도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썩지요. 그래서 냄새가 지독해요. 여러분들 동남아 쪽이나 어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저도 사실 비유가 상당히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해요. 어떤 향에도 그렇겠지만은요. 물건들의 냄새가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지는 몰라도 아주 이루고 흉류할 수 없이 고약한 정도가 심해요. 그럼 인도 그 당시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은요. 부처님이나 어떤 보살님을 초빙을 했을 때 혹여나 오실 때 어떤 더러운 냄새나 더러운 모습을 보면 흉측하니까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살랐던 것이 사실은 향의 유래에요. 여러분들 우리 불공기도를 하다가 보면 향화청, 향화청, 향화청 하지 않아요? 바로 향과 꽃을 길거리에 장식을 하거나 부처님께 꽃을 선물로 드리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향화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어떤 경기를 잘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꽃다발을 주지요. 또 어떤 행사 때 행사장이나 어떤 행사에 초대되신 분들한테 꽃다발을 드리거나 아니면 꽃을 가슴에 이렇게 달아드리기도 하지요. 이게 냉정히 보면 우리 불교의 향화청 의식이라는 얘기에요. 또한 계절계절마다 요즘은 도로도 꽃으로 장식을 하고요. 어떤 축제에다 행사할 때 꽃으로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향화청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을 초빙을 했을 때 어때요? 그래서 오시는 길목, 길목마다 아름다운 냄새가 나고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살랐던 것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듯이 희생정신이 담겨 있어요. 희생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향공향 올릴 때나 초공향 올릴 때나 보면 초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태우면서 불빛을 내게 만든단 말이죠. 요즘은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클 때만 해도 호롱불을 쓰고 그랬어요. 기름에다 심지 꽂아서 또 좀 여유 있는 집에서는 초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방 안에 초를 하나 밝히면 사물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공부하는 데 지장은 있을지는 몰라도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바로 초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혀주는 그런 역량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불장님들은 절에 가셔서 초를 키실 때는요. 모르는 분들은 초가 잘 안 붓거나 촛불이 흔들리거나 그럼 아이고 이거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초가 흔들리는가 초가 잘 안 붓는가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초심지를 잘 올려가지고 농, 촛농코 초심지의 부분에서부터 불을 잘 붙이면 초가 불이 잘 붓는데요. 그냥 심지에만 이렇게 불을 붙여놓으면 심지만 타고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초공양으로 일 때 불을 잘못 여러분들이 하셔서 불이 꺼지는 것이죠. 집안이 잘못 되려고 불이 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당 문을 열어놓으면 당연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흔들리는데 모르는 분들은 촛불이 이렇게 흔들리면 아이고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으려고 일어나 이러는 분들인데 저는 불교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초가 타면서 모양이 이쁘게 촛농이 이렇게 되면 아이고 관음상이다. 복이 있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것도 온도 또한 바람의 역량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요. 복이 오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재앙이 오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초공양 올리는 것도 바로 뭐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것과 같이 나는 내 가정에서 내 몸을 불러서 우리 가정을 이루겠다. 또는 우리 단체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주변에 살면서 나를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초공양이에요. 그리고 절에 가서 보셔도요. 초공양을 올린다고 해도 굳이 다른 사람들이 촛불을 켜놨으면 그것으로 그냥 되는데 다 타지도 않은 초를 굳이 그냥 꺼가면서 자기 초를 밝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초를 밝히는 것은 자기 희생이고요. 바로 뭐예요? 주변을 밝히겠다는 각구로 살라야 되는데 다른 초를 꺼가면서까지 자기 초를 켜는 것은 주변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만 잘 살고 보고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불자로서의 자격도 없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미 초가 타고 있으면요. 그 단 위에 얌전히 올려놓는 것으로 해서 초공양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올바른 불자들의 자세단 약이에요. 그 다음에 향공양을 올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향공양을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불을 붙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자기 몸에다 이렇게 휘휘 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간혹 보면 장사가 안 된다.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러면 향을 살아가지고서는 그냥 집안 구석구석 곳곳마다 이렇게 향냄새가 다 나게끔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사실은 불교가 아니라 미신행위거든요. 향을 사르는 목적은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어떻게 돼요? 좋은 냄새를 난단 말이죠. 향기를 나게 해요. 그러니까 근본 목적은 부처님이나 보살님 초빙하고 손님 초빙했을 때 오시는데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맑고 청정한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피우는 것이 향이다는 이야기예요. 요즘들은 상당히 많이 세련이 돼가지고요. 공기청정제니 해서 이렇게 치익하고 뿌리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향입니다. 그리고 향을 올리는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도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좋은 향기를 내게 하는 향처럼 바로 자기도 사람 됨됨이나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서 어디에 가도 사람의 향기가 나게끔 또 배려의 향기가 나게끔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향을 사는 거예요. 절에 가셔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굳이 꼭 당신이 향을 살아야 절에 온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향이라는 것은 한법당에서 한 개 정도 좋은 향을 살아가지고 은은하게 향냄새가 나면 그것으로써 향공양의 목적은 뜻하는 바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절에 가보면 오시는 분들마다 다 사르다 보니까 아주 향연기가 자욱해요. 빽빽해요. 그러다 보면 그 향 사르는 근본 취지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하면 거기 계신 부처님도 다 폐병 걸리고요. 기도 나오신 스님들도 향냄새 너무 맡으셔가지고 다 폐병 걸려서 잘못하면 돌아가실 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을 사르는 것은 뭐예요? 나도 향과 같이 내 몸을 사르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겠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의 향기를 나겠다 하는 뜻으로 사실은 사르는 것이 향공양이에요. 부처님 제세씨에는 향이 지금처럼 우리 긴 대궁처럼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요. 뭐 어떤 육면체, 쉽게 얘기하면 정육면체, 직육면체는 요즘 말하면 지우개의 스타일로 덩어리로 나왔다라고 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저 동남아 쪽에 가면 그런 향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 한 번 사르면은 며칠씩 갔다고 그래요. 며칠씩 가고 그 냄새도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부처님 오시는 길목길목에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사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향공양도요. 굳이 다른 분들이 향을 사러워서 피워서 냄새가 나고 있으면 그냥 한쪽 법단에나 한쪽 귀층에 이렇게 놓고 정중하게 올려놓고 합장하는 것이 향공양으로 쏘는 것이지요. 굳이 뭐 다른 사람들 켜놨는데도 내 거를 꼭 켜야 된다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불교의 법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분향내다는 것은요. 그와 같은 고귀한 정신을 받들어서 또 향이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고귀했던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냄새와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다섯 가지로 나누면서 예를 갖추는 법도가 오분향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분향내 또는 오분법신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오분법신향을 잘 보면 부처님께서 8만4천 법문을 하신 그 내용이 함축이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5분향내 보면요. 여러분들 해양증향 해양증향 해양의 탈 해양의 탈 해양의 탈 하하하 이렇게 나가는데요. 계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율계자를 쓰지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계율 어떤 법도 규범 인간으로서 삶에 어떤 위배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세우면서 향을 사르는 것이고요. 정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르지 않은 삶을 살 때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시비쟁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른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인격적인 역량을 잘 지켜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마음으로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지는 것이 안정정자, 정향이에요. 우리가 선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선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요할 선자를 쓰고 정할정자를 쓰는데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탐욕, 번뇌, 걱정, 근심, 기갈 이런 것을 모두 제어한 상태에서 편안한 어떤 정신집축, 안정되고 고요한 삶을 살겠다고 다지기 위해서 사르는 것이 정향이죠. 우리가 어떤 규범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올바른 지혜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오요. 올바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랑받는 법도 있을 테고요. 행복하게 사는 법도 있을 테고요. 또 만인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방법도 있을 테고요. 사람으로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어떤 방법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우리는 지혜다. 또는 해양이다. 그런 뜻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는 향을 사르는 것이 해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물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을 다 우리가 키우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고통과 장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근심, 걱정, 고민, 번뇌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히에탈이라고 해요. 히에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탐욕이 다하고 성냄이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한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히에탈이라고 해요. 모든 괴로움, 욕망을 벗어버리고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열반적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열반적정을 계속 유지를 해나갈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바로 히에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히에탈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아니되지요. 예를 들어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했으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녀들이나 이웃, 친척들이나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삶의 방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은 보면 맨날 시끄러운데 어때요? 어떤 집은 맨날 고요하고 화목하게 이렇게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화목하게 사는 집에 가서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목하게 사느냐라고 하면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게 바로 뭐냐? 해탈지견이라는 이야기예요.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그런 방법을 지혜를 터득했으면 그러한 방법을 이웃에게, 자녀에게 또는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탈지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요. 개정해 해탈해탈지견함은요. 개향이다는 것은요. 도덕적이었던 규범, 올바른 인격 형성을 우리는 개향이다. 그런 걸 다지기 위해서 향을 사르는 것은 개향이다 이렇게 보지요. 또 개율이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장시간, 시간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 시간을 이용해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개율이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아야 할 걸 막고 또 더욱 증장해서 선과 같은 것은 행할 수 있는 것은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면서 향을 사르는 것을 우리가 개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번뇌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돼요? 제어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규범에 어긋나다 보면 시끄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거사님들이 노느라고 안 들어오셨다든지 우리 보살님들이 또 모처럼 친구 만나가지고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셨다든지 어떤 규범을 벗어나면 시끄러움이 나지 않아요? 아니면 아기가 연락도 없이 친구하고 어디 멀리 놀러 갔다든지 이런 불안감이 존성이 돼가지고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편안한 삶을 다지겠다 하는 것이 정향이고요. 그랬을 때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서 지혜롭게 살겠다고 다지는 것이 바로 해양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큰 문제 없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해탈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또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혼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전할 수 있으면 전해서 주변 사람들도 더욱더 편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 해탈치견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오분향내 가운데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개정해 사막에서부터 해탈해탈치견에 이르는 학문적인 해선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초향공향 올리는 걸 배웠듯이 초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몸을 녹여서 주변을 밝히고 있어요. 또 향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을 태워서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한 요즘 가을인데 여러분들 낙엽들이 꽤 많이 떨어져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가을의 낙엽 또한 어떻게 돼요? 바로 자신의 희생으로 그 낙엽을 썩게 해서 결국은 새해 새싹을 옮두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심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아집 소유욕 이런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편안한 가정은 이루기가 힘이 들어요. 자기의 어떤 여건을 버릴 때 비울 때에 우리 가정과 주변이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가족과 주변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에 청주 북명동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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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